감동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. 이 시스팀은 무엇보다 우리 장지진은 처음에 기본기가 너무 부족한 것도 있어서 이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저희 모두의 예측을 뛰어넘게 가장 성장폭이 큰 연습생이에요. 이 모든 연습생 중에 다시 한 번 박수로 보내드립니다. 너무 잘했어요. 이切도很值得 제로스타입니다. 장지진 연습생. 제로스타. 노래가 어떻게 잘하고 싶은 뱅이기 때문인지 확인할 수 없을 텐데 이 뱅이기 때문인지. 자존의 성장도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 뱅이기 때문인지 알겠습니다. 이 뱅이기 때문인지 알겠습니다. 진짜 잘했어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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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노력하고 있는 결과가 정말 행복합니다.